신발 벗고 맨발로 조용해야 되는 분위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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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요가를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요 유일한 유일한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신체 나이 테스트를 할 때도 쓰는 거예요 왼발을 들어 올리시고 양손을 어깨 넓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이도 높여 볼 거예요 두 눈 살짝 감아보세요 안돼! 깽깽이 나왔어요 깽깽이 넷 자 어디 가시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둘 넷 잘한다 넷 각각 네 영국 여름 이번 1등은 규환님! 본격적으로 우리 골반 근육을 한번 단련시켜 볼게요. 이제 본격이에요? 아니 이제 본격이라고요? 왼발을 먼저 앞으로 뻗으시고 양손 천장으로 쭉쭉쭉쭉 왼쪽 무릎까지 뻗어서 저로 근육을 한번 단련시켜 볼게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 한번fed 좀 아름답게 되실거예요. 됐어. 그럼 주님과 함께 한 번에 올려봅시다. 이따라. 30분 전 이상의 음영자 Q. 저에게 더욱 놀랐어요!! Q. 잘 놀라. Q. 아유. 나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Q. 감사합니다.